아침해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고 싶은 친구 정답 3자 숫자 오늘도 걱정 고무신에 웃음 가득 보따리 들고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춤추며 하하하 낫던 걱정은 다시 걱정 잊어버리고 천자야 이샤이샤 이샤이샤 숫자야 모두 모여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아침해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고 싶은 친구 정답 3자 숫자 오늘도 걱정 고무신에 웃음 가득 보따리 들고 신나게 웃어보자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춤추며 하하하 낫던 걱정은 다시 걱정 잊어버리고 천자야 이샤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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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야 모두 모여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춤추며 하하하 낫던 걱정은 다시 걱정 잊어버리고 천자야 이샤이샤 이샤이샤 숫자야 모두 모여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하하하 신나게 웃어버리고 침 도움 Caitl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